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짜와 시간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는 R 설치 시 제공되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를 설치하고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합니다.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현재의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Today 함수나 Now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함수의 차이는 Today 함수는 날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Now 함수는 날짜와 함께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날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루브리데이트 패키지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날짜를 생성하는 방법은 매우 유연하고 편리합니다.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의 다양한 날짜 생성 함수는 텍스트로부터 날짜를 구성하는 연, 월, 일 등의 날짜 구성 요소의 순서를 인식하여 그 형식에 맞춰 자동으로 날짜로 변환합니다. 사용할 날짜 생성 함수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날짜를 표현한 텍스트에서 연, 월, 일이 나타나는 순서를 확인하고 그와 동일한 순서로 연을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인 y, 월을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인 m, 그리고 일을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인 d를 배열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알파벳이 날짜 텍스트를 변환하는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2030년 3월 15일을 나타내는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날짜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텍스트로부터 날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날짜 구성 요소의 순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앞에 네 자리는 연도이고 그 다음 두 자리는 월이고 마지막 두 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연, 월, 일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 월, 일을 나타내는 y, m, d를 저 텍스트의 날짜 구성 요소의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함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텍스트는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로부터 날짜를 변하는 함수는 y, m, d가 됩니다. 이 y, m, d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연, 월, 일로 배열되어 있는 텍스트로부터 이와 같은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텍스트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2030년 3월 15일을 나타내는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앞서와 달리 날짜의 구성 요소의 순서가 다릅니다. 앞에 두 자리는 월을 나타내고 그 다음 두 자리는 일을 나타내고 마지막 네 자리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일, 연으로 배열되어 있는 텍스트로부터 날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 순서대로 y, m, d를 배열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맨 앞에가 월이기 때문에 m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d를 쓰고 마지막이 연도이기 때문에 y를 쓰면은 이 m, d의 함수가 월, 일, 연으로 배열되어 있는 텍스트로부터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됩니다. 실행하면은 역시 똑같은 날짜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시 2030년 3월 15일을 나타내는 텍스트입니다. 순서가 또 앞서와 다릅니다. 앞에 두 자리는 일을 나타내고 이어지는 두 자리는 월을 나타내고 마지막 네 자리는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날짜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는 일, 월, 연입니다. 그럼 그 배열 순서에 맞춰서 d, m, y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처럼 일, 월, 연으로 배열된 텍스트로부터 날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md, mdy, dmi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날짜 구성 요소의 순서에 따라서 날짜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보시면은 첫 번째 예에서는 연과 월과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에서는 월과 일과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의 텍스트에서는 어떠한 구분자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보건대 이 ymd 함수, mdy 함수, dmi 함수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날짜 구성 요소의 순서 정보만을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분자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고요. 심지어는 구분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세 개의 함수는 텍스트로부터 날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연도를 네 자리를 모두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로브리데이트 패키지가 제공하는 이 날짜 생성 함수는 연도를 네 자리를 다 쓰지 않고 두 자리만 사용해도 문제없이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ymd 함수를 이용해서 30, 03, 15 이러한 텍스트를 제공을 하게 되면 앞에 두 자리는 연도를 나타내는데 이 연도가 네 자리가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월일은 반드시 숫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030년 3월 15일에 이렇게 한글로 년월일을 포함을 시켜도 ymd 함수가 처리할 수 있는 순서 즉 연도월일의 순서로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역시 이 텍스트로부터도 정상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mdi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all, 1이 차례대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한 순서에 맞춰서 텍스트가 제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mdi 함수는 그러한 텍스트로부터도 날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중간에 콤마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날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mi 함수를 이용해서 일, 월, 연의 순서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부터 날짜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월이 march라는 영문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날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mdi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날짜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di 함수이기 때문에 월, 일, 연의 순서로 텍스트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월, 일, 연의 순서로 텍스트 데이터가 제공이 됐는데 월의 이름이 march라는 영문으로 들어가 있죠.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함수는 실행이 됐지만 나온 결과를 보시면 기대한 것과 다른 게 나왔죠. 2030년 3월 15일이 나와야 되는데 2030년 1월 5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날짜 관련 로케일을 북미 지역 표준 형식으로 변경한 후에 함수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로케일을 바꾸는 함수가 시스점셋로케일 함수입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로 lc 타임을 지정하고요. 인수로서 c를 지정하면 북미 지역 표준 형식으로 로케일이 바뀝니다. 이렇게 로케일을 바꾼 다음에 조금 전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던 mdi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엔 정상적으로 2030년 3월 15일로 날짜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한글 로케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스점셋로케일 함수를 아무런 인수 없이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날짜 생성 함수는 지금까지 인용 부호를 이용을 해서 인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용 부호 없이 날짜 데이터를 지정해도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3월 15일을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없이 인용 부호 없이 숫자로만 지정을 해도 이 ymd 함수는 정상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결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포함된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앞서 사용했던 ymd, mdi, dmi 같은 함수에 추가로 밑줄과 시간, 분, 초를 나타내는 h, m, s를 한 개 이상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텍스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030년 3월 15일에 추가로 시간 정보를 포함해 보겠습니다. 23시 11분 59초라는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러한 텍스트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앞에 연, 월, 일의 순서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ym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추가로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줄에 시간, 분, 초를 나타내는 h, m, s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분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텍스트가 23시 12분까지만 시간하고 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h, m, s를 다 사용하지 않고 h, m까지만 사용을 해서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h, m, s를 다 사용하지 않고 h까지만 사용을 해서 시간 정보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시라는 시간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h만을 추가해서 이와 같이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가 지금처럼 하나의 문자열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날짜의 구성요소별로 각각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의 구성요소별로 데이터가 이와 같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여 krong하지만 즈 dre상은 어쩌지 Anytime юда 오 greed 여러 가지 요 depending wert jaar wealth 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연도부터 초까지 날짜 관련 데이터가 별도의 벡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관측값이 있는 거죠. 이런 4개의 관측값이 각 날짜의 구성 요소별로 각각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벡터로부터 날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날짜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열에 걸쳐 저장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러한 벡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는 연도, 월, 날, 시간, 분, 초가 각각의 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 데이터가 각 구성 요소별로 별도의 벡터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이 열의 열의 결조 보관되어 있을 때는 MakeDate 함수나 MakeDateTime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keDate 함수는 연, 월, 일로만 구성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Year 인수, Month 인수, Day 인수에 날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아펙터를 지정하면 됩니다. DT란 데이터 프레임의 Years 변수에 연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Year 인수에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하고요. Month 인수에는 역시 DT 데이터 프레임의 Month, 열의 있는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Day 인수에는 역시 DT 데이터 프레임의 Days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MakeDate 함수는 저 데이터 프레임의 강열로부터 데이터 읽어드려갖고 날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MakeDateTime 함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간과 분과 초 정보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Year Month, Day는 똑같이 지정을 하면 되고요. 추가로 Hour 인수와 Min 인수와 SEC 인수를 사용을 합니다. 역시 Hour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Hours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지정하면 되고요. Min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Means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지정하면 되고 SEC 인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SECS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MakeDateTime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날짜 데이터와 시간 정보까지 포함한 날짜 데이터 간에 변환하는 작업이 종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AsDateTime 함수하고 AsDate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YMD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시간 정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날짜 클래스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AsDateTime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날짜 데이터 객체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또는 이러한 YMD HMS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날짜 데이터는 AsDat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 정보를 삭제된 그러한 날짜 데이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던 날짜가 시간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날짜만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의 각 구성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 추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개별 요소 추출 함수는 그 함수 이름을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날짜 구성 요소를 추출하는지를 EAR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연도를 추출을 해주고요. MONTH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월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MDAY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달에 경과된 일수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OUR 함수는 날짜 데이터로부터 시간을 추출해주고 MINU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을 추출해줍니다. 그리고 SECOND 함수는 초를 추출해주고요. 그리고 YDAY란 함수는 그 해에 경과된 일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WDAY 함수는 요일을 1에서 7 사이의 정수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때 1은 일요일을 의미하고 그럼 마지막 7은 토요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과 7 사이의 숫자로 무슨 요일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날짜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달에 착륙한 날이 1969년 7월 20일입니다. 그 날짜를 DATE TIME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DATE TIME 변수에는 이러한 날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DATE TIME 변수로부터 연도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NTH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월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DAY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달에 경과된 일수니까 그 달에 일자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OUR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을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MINUTE 함수는 분을 추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SECOND 함수는 이와 같이 초를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YDAY 함수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해에 경과된 일수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DATE TIME 변수를 YDAY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하게 되면 1996년 7월 20일이 1969년의 몇 번째 날짜인지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7월 20일은 그 해에 201번째 날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WDAY 함수는 요일을 추출해 줍니다.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정수로 반환한다고 했죠. 1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1969년 7월 20일은 일요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ONTH 함수와 WDAY 함수는 월과 요일을 추출해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월이름과 요일이름을 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인수의 TRUE를 지정해서 월과 요일을 숫자가 아닌 이름의 약어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이름과 요일이름은 영문 로케일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시로 영문 로케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추출할 때 레이블 인수의 TRUE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아니라 월이름으로 출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어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JULY의 약어인 JUL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DAY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날짜 변수를 인수로 제공하고 레이블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역시 요일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어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FullName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ABBR 인수를 False로 제정을 하게 되면은 약어가 아니라 FullName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글 로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글 로켈리 경우에는 영문과 같이 월이름에 해당되는 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월이름을 출력을 하더라도 압수와 동일하게 그냥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어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우린 요일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투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의 각 구성요소를 수출하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의 구성요소를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날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경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합니다. 현재 데이트 타임 변수에는 이와 같은 날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자리의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시행을 하게 되면 연도가 1969년에서 2030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을 바꾸고 싶으면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먼저 호출을 하고요. 변경할 값을 할당 연산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월이 7월에서 8월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our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호출을 하고요. 바꿀 값을 할당 연산자로 지정을 합니다. 기존의 시간에 1시간을 더한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1시간이 증가된 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의 인수로서 year month hour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월과 시간과 연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year에다가 2032를 지정하고 month에다가 8을 지정하고 hour에다가 11을 지정하게 되면 연과 월과 시간이 지정된 값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날짜의 시간 요수 추출함수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yday라는 인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yday는 그 해에 경고된 일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yday에 대한 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해에 1월 1일의 날짜로 모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밖의 반기 분기 오전 오후 등을 식별하기 위한 함수도 때때로 유용합니다. 앞서 생성했던 날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하반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semester 함수를 이용합니다. 1은 상반기를 나타내며 2는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7월 20일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quarter 함수는 해당 날짜가 속한 분기를 출력을 합니다. 7월 20일은 3,4 분기이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됐습니다. AM함수와 PM함수는 각각 오전과 오후를 식별합니다. 20시 17분이기 때문에 AM함수를 실행하면 false가 출력이 되고요. PM함수를 실행하면 오후를 나타내는 true가 출력이 됩니다. 날짜 데이터를 가까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이 때로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하는 함수는 round date 함수이고요. 내림하는 함수는 floor date 함수입니다. 그리고 올림하는 함수는 ceiling date 함수입니다. 이 3개 함수를 이용해서 일정 기준 날짜를 중심으로 반올림하거나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함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3개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데이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시간 데이터를 지정하구요. 그 다음에 유닛 인수에는 반올림하거나 내리거나 올려서 조정할 시간 단위를 지정합니다. 라운드 데이터 함수에는 반올림 할 시간 단위를 지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월을 지정하게 되면 연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연도로 반올림을 합니다. 1969년 7월 20일은 1970년 에 가깝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1970년 1월 1일로 반올림이 됩니다. 유닛 인수에 먼스를 지정해서 반올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스를 지정하게 되면 월을 기준으로 반올림을 합니다. 7월 20일은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1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8월 1일로 반올림이 됩니다.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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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에 데이를 지정하게 되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날짜로 반올림을 해줍니다. 20일 27일 부는 그 다음 날짜에 더 가깝기 때문에 라운드 데이터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다음 날짜인 7월 21일로 이렇게 반올림이 됩니다. 유닛 인수의 위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주의 가운데 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일요일로 반올림이 됩니다. 수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보다 빠른 요일은 그 주의 시작 요일인 일요일로 반올림이 되고요. 수요일 이후의 요일은 그 이후의 일요일로 반올림이 됩니다. 지금 1969년 7월 20일은 아까 살펴봤듯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은 바로 그 날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로 이렇게 반올림이 됩니다. 만약에 7월 20일이 아니라 7월 25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인 7월 27일로 반올림이 될 겁니다. Flow 데이트 함수는 무조건 내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유닛 인수에 예를 들면 month를 지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내림을 해주기 때문에 일일자로 날짜가 변환이 됩니다. 7월 20일도 7월 1일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ceiling 데이트 함수는 무조건 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닛 인수에 똑같이 month를 지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올림 날짜 7월 20일의 다음 월인 8월 1일로 이렇게 올림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칙연산을 하듯이 날짜간의 산술연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 데이터에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일정 기간이 경과된 미래의 날짜와 일정 기간 이전의 과거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간의 산술연산에는 몇 년 몇 개월 며칠과 같은 기간의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산정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날짜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사칙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간요소를 추춘한 함수로 year, month, day 같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요소 추출함수에 s를 붙이면 기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면 years 함수에다 1을 지정하게 되면 1은 1년을 의미합니다. month 함수에 다시 1을 지정해보면 이것은 1개월을 의미하고요. 3을 지정하면 3개월을 의미합니다. days 함수에다가 7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7은 7일을 의미하게 되고 weeks 함수에다가 2를 지정하게 되면 2는 2주 즉 14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간함수의 인수는 벡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years, months, days, weeks 말고 hours, minutes, seconds 같은 그런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ours 함수에다가 벡터로 이렇게 2개의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12시간과 24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minutes 함수에 이렇게 벡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seconds 함수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 간격으로 기간을 추출해달라. 그러면 0부터 10까지 이 간격으로 초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으로 사측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산이 가능합니다. 2개월의 기간과 이틀의 기간을 더해서 거기다 10을 곱하면 이와 같은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혹은 뭐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하겠죠. 60개월을 더하고 12시간을 거기다 또 더하고 끝으로 15분을 더해서 기간 개념으로 사측 연산을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9년 7월 20일입니다. 그 날짜를 한번 무은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앞서 배웠던 기간을 나타낸 함수를 이용해서 이로부터 만일이 지난 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일이 지난 날은 문 변수에다가 데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로 만을 주게 되면 만일을 더하게 된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만일이 지난 날은 1996년 12월 5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천개월이 지난 날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스 함수에다가 천을 이렇게 인수로 지정하게 되면 이 먼스 함수에 지정된 천은 천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 변수에다가 천개월을 더하게 되면 달 착륙 이후에 천개월이 지난 날짜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달 착륙이 있기 100년 전의 날을 계산해달라 그러면 이얼 잠수에다가 100을 인수로 주고 그것을 문에서 빼게 되면 100년 전의 날짜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한 날은 2021년 2월 18일입니다. 그 날짜를 마을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화성 탐사선 착륙일에서 인간의 달 착륙일을 빼면 인간이 달에 착륙한 날로부터 얼마나 흘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측 연산을 하듯이 여같이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18,841일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 탐사선 착륙일은 인간의 달 착륙일로부터 18,841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경과된 일수를 몇 년 몇 개월 며칠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변경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인터벌이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인터벌 함수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지적을 해서 인터벌이란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인터벌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만 이렇게 출력이 되지만 이 결과는 인터벌이란 객체입니다. 이 인터벌 객체를 이렇게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함수를 말고 % – – – – 란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터벌이란 객체가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성된 인터벌 객체를 as.period 함수에다가 인수로 제공을 하게 되면 올 일 혹은 연과 같은 기간이 표시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18,841일은 실제로 51년 6개월 29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객체에 as.period 함수 대신에 as.duration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s.duration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이 초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8,841일은 여같이 긴 초로 계산이 되고요. 옆에 가로 아래 대략 기간이 51.58년 이다 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루브레이트 패키지는 기간을 표현하는 세 가지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인터벌 객체는 시작 시점 과 종류 시점 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as.period 함수부터 반환된 객체는 period 라는 객체입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period 객체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period 객체는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years 암수나 months days 암수 weeks hours 암수 minutes 암수 seconds 암수 등을 이용해 생성된 기간 객체와 같습니다. period 객체는 주나 월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간 개념을 표현을 해줍니다. as.duration 함수는 또 다른 시간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를 생성 해줍니다. 그 객체는 dual relation 클래스 인데요. duration 클래스 는 초단위로 정확한 시간을 표현을 해줍니다. duration 객체는 period 객체의 기간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함수 이름에 d를 붙인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365일로 환산해서 어떠한 기간 단위든 모두 초단위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 years 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인수로 1을 주게 되면 1년을 의미하는 건데 이 1년이 이와 같이 초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month 함수에다 1을 주행하게 되면 1개월인데 이 1개월이 초로 표현이 되고요. ddays 함수도 하루를 이렇게 초로 표현을 해줍니다. dwix 함수도 일주일을 이와 같이 초로 표현을 해줍니다. dhours 함수는 1시간을 초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dminns 함수도 마찬가지로 1분을 이와 같이 초로 표현을 해줍니다. dseconds 함수는 역시 1초를 당연히 이렇게 초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4층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초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1년 4주 2시간을 초로 환산된 결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 일, 월과 같은 기간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퓨어리드 클래스가 있는데 왜 초단위로 표현하는 duration 클래스가 필요한지 궁금해집니다. 이와 같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9년 2029년 1월 1일부터 1년 후의 날짜를 페어리드 클래스와 듀얼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각각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2030년 1월 1일이 산출이 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1년 후의 날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 1일이 산출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29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 1년 후의 날짜를 역시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페어리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1년 후의 날짜인 2029년 1월 1일이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duration 클래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달리 그 해 마지막 날인 2028년 12월 31일의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2028년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년인지 여부는 리프 이어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9년은 false가 나와서 윤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8년은 이와 같이 트루가 나와서 윤년임을 확인을 해줍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1년은 항상 365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을 한 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5일이 아니라 365.25일로 계산이 됩니다. 4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365.25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8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은 실제로 366일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6-4일이기 때문에 346일이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8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의 기간은 366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날짜를 초단위로 정확히 표현하는 듀오레싱 클래스로 1년 후의 날짜를 계산하면 다음 해인 2029년의 첫째 날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날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루브리드 패키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퓨어리드 클래스 이외에 추가로 듀오레싱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날짜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분석을 수행할 때 시간의 흐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차이 즉 시간대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R 환경에서 어떤 시간대를 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타임존 함수를 이용합니다 현재 아시아, 서울 시간대를 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ll-sun-names 함수를 이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모두 출력이 됩니다 날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별다른 인수 지정을 하지 않으면 세계 표준 시간대인 utc를 가정합니다 이 시간대를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려면 tg인수의 시간대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위해서 날짜 데이터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tg인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한국 시간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서울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날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utc가 아니라 kst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15시 30분은 utc로는 06시 30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시간대를 utc로 지정해서 날짜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utc는 tg인수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날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utc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에서 utc 시간을 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0이 나옵니다 두 시간은 사실 시간대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대의 시간을 다른 시간대의 시간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withtg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2030년 1월 1일 0시에 새해를 맞이할 때 한국은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withtg 함수를 이용해서 한국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뉴욕 시간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만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생성하게 되면 2030년 1월 1일 0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고 싶으면 withtg 함수에 뉴욕 시간을 지정을 하고 t존 인수에 한국의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2030년 1월 1일 14시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0시는 한국의 오후 2시입니다 즉 뉴욕은 한국보다 14시간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짜와 시간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는 어떤 시간을 앞두고 싶으십니다 다르다고 해서